그럼 우리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, 우리 수업이 끝날 때쯤이 되면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근사한 기능을 갖게 될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죠 원래 없었던 레지스터라고 하는 링크가 생겼습니다 저걸 클릭하면 회원가입하는 화면으로 가요 그리고 여기에 한번 회원정보를 입력해볼까요? 7777이라고 하고, 레지스터를 누르면 우리 못 봤던 db.json이라고 하는 파일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입력한 정보가 db.json이라는 파일에 기록됐습니다 이것이 뭐를 통해서 한 것이냐면 raw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json이라고 하는 형식의 데이터를 아주 손쉽게 파일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파일에 저장한다는 것은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 회원가입 기능을 구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회원으로 로그인하게 되는 것이죠 로그아웃하고 다시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k8805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k8805 레지스터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또 새로운 유저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, 다중 사용자 시스템을 구현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? 다중 사용자 시스템 자,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자, 지금부터 살펴봅시다